주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어의 증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분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났고 남편이 묻힌 그 고향에 돌아가서 묻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거스틴이 이태리에서 오케를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 어머니의 소원을 잘 알고 있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묻혀도 괜찮다 아들아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묻혀도 괜찮다 여러분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이 너무 커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부활해서 만날 테니까 반드시 위로를 받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그리운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지만 선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혀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처소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 정말 부활 그 한 가지만으로요 우리는 인류의 모든 난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부활의 소망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활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여인들의 반응이죠 큰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8, 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반응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듬질할 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여러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서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충만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을 그 과정에서 만나서 또 예배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절에도 보면 향품을 준비하고 갑니다 왜요? 시체에 부어들려고 하는 거죠 바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3, 4절 이런데 보면 그녀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는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근심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나보다 무덤에 시신이 없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근심했어요 나중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한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으면 좀 돌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녀들은 놀랍게 예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삼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죽어가는 장면을 그녀들은 봤습니다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그녀들은 목숨을 걸고 봤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고 결국은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었지만 부활은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무덤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리리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빨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할 거라고 죽은 다음에 그리고 갈리리로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현장 빈무덤과 천사들의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뛰어가는데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한 주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천사들이 한 말 예수님이 한 말 똑같아요 부활했으니까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리리리에서 보자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들은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이 진리를 기쁨으로 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증거만큼 확실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매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원래 안식일 그게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배 자체가 부활에 대한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놀라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갖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 같은 주인에게 나타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왜 그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 정신병원에 일곱 번 입원할 정도로 귀신이 일곱 마리나 들어갈 정도로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또 자기 몸을 팔아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는 가장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힌 여자였습니다 도저히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벌레처럼 더럽고 삶에 짓밟힌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고귀한 여자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자기 자신들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은 그녀를 보호해 주셨어요 어쩌면 그 여인 중에 한 명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인지도 모르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히려 그들이 죄인인 걸 드러내시고 그녀를 지켜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주하지 않는다 그녀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 같은 천한 여자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들리는 뭐가 있겠는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했고 믿음이 약했습니다 사랑만 가득했습니다 겨우도 그녀들이 확신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바로 그런 그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가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명확해서요 거부할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부활이 명확하냐면요 봄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이 부활에 대한 은유와 비유로 가득합니다 모든 만물이 전부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 처음 창조부터 부활의 개시를 만물 속에 가득 담아두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가운데 부활할 거고 너희들도 절망 가운데 부활할 거다 의심할 수 없도록요 처음 창조부터 부활을 갖다가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마다 다 새겨 넣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봄이 되면 살려야 되지 않아요? 참 마른, 다싹 마른 가지에서 우미 도둘까 벌써 막 파릇파릇하게 연두색으로 변화되고 있죠 아니 처음부터 나뭇잎 만들어 놓지 여러분 우리 조화 만들 때 인간이요 시들게 만들어요? 조화 만드는 거 보면 안 시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꽃이 잠깐 피었다가 벌써 벚꽃 막 지잖아요 아깝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싹 마른 것 같은 절망적인 겨울 같은 세월이 있지만 봄의 부활의 영광을 온맘물에 새겨놓은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늘을 나는 잠자리 처음에 물속에 사는 유충이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매미, 군뱅이가 7년을 땅을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등껍질이 갈라지고 나무 중간에 붙어있다가 하늘을 나는 매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징그러운 벌레가 꽃보다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봄의 어느 시점에 왜 처음부터 나비 만드시고 잠자리 만들고 매입 만들지 않고 아니 그 벌레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군뱅이가 얼마나 땅속에서 고생하겠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고 왜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너가 물속에 있던 땅 위에 있던 땅 밑에 있던 결국은 찬란히 하늘을 나는 존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온 세상에 부활의 메시지가 가득한데 어떻게 보이나 하실래요 아무리 내가 벌레 같고 아무리 내가 땅속을 기는 것 같이 인생이 묻힌 것 같이 절망적이어도 주님 오시고 그날이 호련히 변화된다니까요 하늘을 나를 노래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녀들이 지금 그 부활의 실체를 본 거예요 온 우주의 각각 부활의 메시지가 현실이 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죠 증거할 수밖에 없죠 정교 교육자 마침 루터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범의 계절에 피는 모든 잎에 기록하셨다 루터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투쟁적인 사람이에요 한 시대 최고의 권력의 정점인 교황과 싸우던 사람이에요 작은 이파리 하나 속에도 부활의 기운과 메시지를 느꼈던 거죠 영국의 개관신인 테니슨도 마찬가지죠 그도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떠올렸어요 그가 어느 날 시골을 가고 있는데 한 부인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슨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오늘 무슨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으셨나 보죠 무슨 좋은 소식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요 저는요 한 가지 소식밖에 몰라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영혼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그랬더니 테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소식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들려오던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절망적인 내 생애에는 너무나 새로운 소식이에요 믿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차원이 다른 새로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절망하십니까? 내가 내 쓸 수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예정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호련히 변화되는데 영의 몸을 입을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걸 입을 거예요 부끄럽고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게 될 거예요 부활 때문에요 지금 이 땅에서 불구가 되어도 버림을 받아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세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녀들이 경외감과 기쁨으로 다른 박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은 근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경비병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경비병이에요 여러분 그녀들보다 더 놀랍게 현장에서 부활의 그 모든 영광과 열기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경비병들이겠죠 천사가 나서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고 이 모든 걸 본 사람들이 경비병이에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딴소리를 할 수 있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제사님들이 시킨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경비병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모를 퍼뜨리고 해야 맙니다 여러분 15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왜곡된 뉴스 지금 한참 난리죠 분명히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어도 왜곡된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뭐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자기 인생에 돈을 제공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양심을 팔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여러분 만약에 그 돈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경비병들이 돈을 주는데 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14대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 있는데 그건 아마 경비병들이 외칠 말과는 비교가 안되겠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지만 지네들 다 도망가셨잖아요 그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간신히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 만났잖아요 만약에 이 경비병들이 만약에 이 말을 외쳤으면 어떻게 전했을까요? 내가 지키고 있었거든? 내가 봤거든? 얼마나 찬란한 빛이 비쳤는지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증인이 부활했는지 내가 경비병이었다니까 내가 증인이 되니까 누가 보이나겠어요 그러면요 사도행전이 다시 쓰였을까요? 베드로 이름이 어쩌면 별로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몰라 이 경비병 이름이 나왔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전함으로 말이면 아마 부활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고린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그녀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진리를 왜곡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장해 주도록 많은 돈을 제사양들이 주겠다고 했던 거죠 많은 돈 그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총동에게 이야기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권력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들도 제사양이 처음에 갈 때는 사실을 전하러 갔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러 갔어요 많은 돈을 받고 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 설교가 워낙 감동적인가요?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나의 구주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30분이나 40분 후에 여기 나갈 거거든요 문 나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내일 회사 가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 아니 그런 사람은 오히려 괜찮지 어디 원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오래예요 한 달 월급을 천만 원 줄 테니까 주일 안 지키고 계속해서 일해 줄 수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지거든요 아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쟤네들이 저렇게 귀한 시간에 이 햇빛 좋은 날에 딴 데 안 가고 여기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천만 원 정도 갖고 내려면 안 움직이게 해서 그러면 한 달에 1억 줄게 주일을 지키지 마라 어떻게 할래요? 지금 군병들이 많은 돈을 받았어요 완전 진리가 왜곡이 돼요 여러분 주의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경비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질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이 근심을 덜어주고 미래에 보장을 주고 내 실수를 덮을 수 있고 돈이 아니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일어난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경비용들이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돈과 맞바꾸고 있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여야 된다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왜 당당하게 못할까요?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경비용들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참 아타까움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주는 많은 돈 그리고 근심을 덜어주는 권력들을 거부하고 고난을 당하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 안 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제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이 더 부자인 건 모르세요? 하나님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당당하세요 돈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고요 신앙을 팔아먹지 마세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은 감격과 확신을 일주일 내내 붙으세요 당당하게 외치세요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부끄러워져도 너나 잘 살아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부인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 거절할 수가 없느라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죄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은폐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제사양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경비용을 만났을 때 그 진리를 듣고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가 제사양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기한 오빠가 죽였지만 자기네들이 세운 경비병이 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때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증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경비병이 자기들의 부하들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너무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리세인 청년 사울처럼 시금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자기들의 실수가 예수님을 십자인 오빠가 죽인 그 어마어마한 죄를 인정하면 제사장에서 권위 없어야죠 장례로서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다 빼앗기게 되죠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짓댐이 드러날까봐 더 많은 거짓말을 꾸며서 생산해서 퍼뜨려야 되죠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의 이 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야 되었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기회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기만 하면 기득권 내려놓기만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주님의 제자들이 됐겠죠 바울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겠죠 제사장들이 회개했다면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대제사장 장로들 뭐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거짓을 생산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귀한 돈을 나라의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었던 거죠 그 권세를 그 권세를 그 혜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분명히 예배를 진리했고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명예를 갖고 있었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나와 남에게 적용시키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욕망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가장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가장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이중성이죠 그들이 만약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깨끗이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경비병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그 보아를 목격한 경비병 중에 몇이 찾아왔어요 몇 사람이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한 말은 뭐냐면 사실에 대한 보도였어요 보고였어요 그들은 다른 경비병들처럼 왜 그냥 도망가지 않고 재생하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경비병 군인들은 평생 무력을 승성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다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사마의공사에 깨뜨리고 부활하는 걸 보면서 이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놀라우니 영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겠어요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님들에게 가서 보고 할 수밖에 없죠 빌라도에게 보고한 것도 아니고 장로들에게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님들에게 간 이유는 뭐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분들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다른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대로 말했어요 그 여자들이 말하는 거나 경비용들이 말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결국은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경비용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영적인 세계는 무슨 놈의 영적인 세계 돈이 최고지 권력이 있으니까 시체를 잃어버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네 역시 권력이 최고지 내가 잠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서워 환상을 받나 보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대제사 형들 때문에 경비용들은 영원히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절호의 기회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유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도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도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이 있을 리가 없어 내가 잠깐 그런 경험은 했지만 그게 무슨 정신적인 작용이겠지 영적인 세계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손을 잡을까 하나님의 기회 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경병들이 찾아온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 가지고 단호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적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금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리 사워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야 그녀들처럼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도 반드시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영원한 몸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문을 나가는 순간이 지난주하고는 달라야 돼요 내일 월요일이 지난 월요일과 다르게 직장인들이 느껴져야 돼요 와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요섭이 감옥에서나 보디발 장원의 집에서나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안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것이 느껴진 것처럼 여러분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면서 이 땅의 산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운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난 과거의 삶이 어때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실패한 것 같아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뻐하며 달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이 권력이 내 근심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영원히 근심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아픔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심령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부활의 주와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참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이 나라와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